안녕하세요 모토리 회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기타를 치는 자세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여러분이 기타를 치시다 보면 자세가 안 좋으면 연주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통증이 유발할 수도 있어요 자세가 안 좋으면 관절이 꺾인다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올바른 자세로 연주를 하여야 여러분들의 편안한 연주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요 여러분들 기타 바디를 보시면은 뭐 기타 모양과 조금 틀리긴 하겠지만 다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요게요 허벅지 안에 이렇게 싹 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왼손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힘을 안 주시고 가볍게 이렇게 쥐어주세요 그러면은 이 팔꿈치랑 어깨 모양을 이렇게 편안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헤드는요 약간 이렇게 추직이 된다는 느낌보다 약간 살짝 이렇게 사선으로 되는 느낌이 조금 더 편하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른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른팔은요 간단합니다 팔꿈치가요 이쪽 부근에 팔꿈치를 살짝 이런 식으로 걸쳐주세요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사운드 홀 이쪽에 손이 닿게끔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타에 딱 맞게 이렇게 편안하게 걸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의 기타 각도가 제일 중요한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처음 연주하실 때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눕혀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판이 안 보이니까 답답하니까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눕혀시는데 눕히게 되면요 손목이 더 꺾여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손목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도 하고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옆에서 본 모습인데 이 정도가 가장 올바른 자세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이 정도는 이 정도까지 바꾸셔도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시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편의상 좀 편하게 하시되 최대한 가슴과 배에 밀착시키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많은 초보자분들이 연주를 하실 때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연주를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목이 엄청 아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기에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정면을 보고 연주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보면 때 악보를 딱 올려놨을 때 악보를 보시면서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목이 펴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수그려서 지판만 보고 연주하는 것은 좀 되게 목에도 안 좋고 좀 보기도 안 좋으니까 조금 이렇게 자연스러운 연습법을 통해서 자세를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연주하시다 보면은 이게 높이가 조금 안 맞아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시면요 기타 발판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저는 발판을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벽돌 같이 생긴 나무판을 쓰는데 이렇게 오른 다리를 올려놓으면은 조금 더 편하게 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없으신 분들은요 다리를 꼬거나 해서 이렇게 편한 높이를 유지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열심히 오래오래 기타를 연습하시는 모습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건초염, 방화쇠 수지, 그리고 손목 터널 중근 엄청 유식해 보이죠? 이거 방금 엄청 외웠어요 이거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손목을 어떻게 풀어주는가에 대해서 다뤄볼 테니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